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과연 불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보! 아이씨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우린 그냥 진짜 우연히 같은 모텔 객실에서 마주쳤을 뿐이라고. 원지, 아내하고도 친하면 다른 여자와 남편, 단둘이 만나도 되는 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오래전부터 아내인 저하고도 친했던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아내인 제가 혼자 산책을 하던 중에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다정하게 산책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몰랐죠. 또 이거 왜 예전부터 저 몰래 둘이 사적으로 좀 자주 만났고 이걸 또 여러 번 걸렸습니다. 물론 아는 사이니까 크게 문제 삼진 않았는데 또 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계속 아내 몰래 둘이 만나는 거 또 남편도 여자도 아내를 무시하는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서로 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세 사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또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서로가 서로의 직장 동료일 뿐이고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거 전혀 없는 상태야. 단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김에 같이 산책해 본 건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어? 당신 이거 집착이다. 딱 이건데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잘못했다고 보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볼 거니까 댓글 꼭 부탁드려요. 여보,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우린 그냥 같은 모텔 객실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콘돔도 마찬가지야. 그냥 우연히 같이 쓴 거라고! 우리는 붕가붕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자빠지면서 우연히 들어간 거야!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아내 몰래 산책을 해요? 아니, 애초에 유부남이 딴 여자랑 산책을 왜 하는 거냐고! 그냥 길 가다 마주쳤으면 인사하고 지나가야지! 그리고 오히려 친하면 친할수록 오해를 안 받게 더 조심을 해야지! 이 미친 인간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딜껏! 유부남이 아니고 그냥 남친이라 해도 개빡칠 사건인데 유부남이 저러고 있다고? 그냥 머리에 총을 맞았나 봐요. 3번 어? 아니, 쓴이도 좀 이상하네. 저것들이 바람을 안 피우고 있다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서 집 방향이 똑같아가지고 같이 걸어오다가 마주쳤다 해도 기분 나쁠 판인데 뭐라? 같이 산책을 했다고? 4번 중학교 때부터 친구 부부랑 우리 4명 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4명 모두 동갑이고 엄청 친하죠?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가끔씩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술자리나 식사자리는 거의 일상처럼 자주 해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해도 각자 배우자 없이 따로따로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마주쳤다! 그럼 어? 어디 가? 어? 산책해? 잘하고 들어가! 또 마트 같은 데서 만나면 그냥 각자 장보고 개선하고 나오다 또 마주치면 같이 단지까지 걸어오는? 이런 정도는 하겠지만 이 이상은 절대로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집에 오면 바로 서로의 배우자한테 말을 해서 각자 배우자가 모르는 그런 둘만의 접점 같은 건 전혀 없다고 저 두 사람 육체적인 건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합체했다고요? 끝났다고! 이거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 하나가 생각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정신이 가까워지면 몸은 합체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5번 생각이 짧아서 자기 아내가 싫어할 수 있다는 걸 모른다 까지는 그래 뭐 어떻게든 이해는 해볼 수 있겠어 그런 영향이야 그런데 아내가 대놓고 싫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 뭐가 문제야? 일할지 않은 놈은 곧 어차피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6번 남편놈아 보고 있습니까? 이게 바람이 아니라고요? 장난합니까? 이게 바로 바람입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 말이에요! 7번 나도 남자지만 이건 그냥 개소리죠. 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이현병? 그 여자가 멧돼지 쿵쾅이라도 똑같이 산책을 했을 건가? 지금처럼? 절대 안 하죠. 두번째 사연 원제 저도 모르게 자꾸 남자들한테 꼬리를 쳐요. 남자들이 주변에 자꾸 꼬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꼬여요. 근데 이건 남자들이 가만히 있는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꼬리를 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남친이 없을 때야 즉 솔로였을 때는 그냥 남자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또 저한테 돈 펑펑 쓰는 그 상황들을 즐기기만 했는데 이게 그 재미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있는 모임에 가면 저도 모르게 막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막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흘리고 꼬리치고 그러다 결국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솔직히 솔로였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친이 있습니다. 결혼도 할 거고요. 근데도 자꾸 이래요 제가.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게 어디든 막 꼬리를 치고 그럼 또 남친이 있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계속 저한테 고백을 하는 오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죄책감을 느껴서 괜히 남친한테 자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그 꽁꽁이 오빠가 스토커처럼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해 들이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남친도 당연히 그런 남자들한테 화를 내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100% 제 탓입니다. 제가 원흉이고 원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객관적으로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성격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남자가 좋아해 주는지를 다 터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또 이용을 했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한테 고백하는 사람은 꼭 생겨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제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게 남친이 있는데도 이러니까 제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는 무서운 공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심지어 직장 내 유부남 상사들한테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연락이 오고 같이 밥 먹자, 술 먹고 싶다. 이러다가 한 번은 진짜 엄청 위험한 상황이 올 뻔했던 적도 있어요. 아마 불륜이나 그런 게 아닌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제 자신이 미친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남자들이 있는 모임은 최대한 안 가려고 제 나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없는 모임이었는데 남자가 와버렸다. 그럼 그렇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가정스러운 마음인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남친이라는 곳에 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나 같은 년이 또 있을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직장에 있는 여자는 그냥 동료들일 뿐이며 아무런 사심이 없고 되레 회사 내에서 여친이 저를 칭찬하고 내년에 결혼한다. 이런 말까지 다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제가 이래요. 역시 이건 제 자신. 아니 저 혼자만의 문제겠죠.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그래서 여쭤봐요. 혹시 여기에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극복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이거는 그냥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자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또 그런 걸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쉬운 여자가 끼를 부린다 이런 말 있죠. 그거 틀린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쓰니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제일 급해요. 2번. 유보남이 들이댄다고? 그냥 그만큼 쉬워 보여서 그런 겁니다. 싸구리 여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죠? 명심해요. 본인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3번. 그냥 네가 만만하고 싸 보이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들이대는 건데 이걸 쓰니 보니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그런 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4번. 님. 혹시 개예요? 아무나 남자만 보이면 꼬리를 쳐? 아니 자존감이 그렇게 없나? 지금 당장 상담 받으세요. 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인생 망한다. 5번. 내 친구 중에도 이런 애가 하나 있거든. 남자만 보면 정신 못 차려 꼬리 치고 또 남자들이 주는 관심을 즐기는 그런 애예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면 완전히 말술이고 진짜 용감하거든? 그런데 남자가 하나라도 섞여 있다. 진짜 몇 잔 안 마셨는데도 취해가지고 남자 어깨 기대고 부비고 눈웃음 살살 오버 액션에 코맹맹이 소리까지. 옆에서 보면 진짜 토악질이 올라오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도 쓰니는 본인이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걸 아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는 그걸 아예 모른다고. 남자들 엄청 많이 꼬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같이 다 똥파리 같은 놈들밖에 없어요. 재활용도 못할 양아치 같은 놈들 말이에요. 그냥 얘는 똥파리를 알아서 걸러주는 필터 같은 존재야. 옆에 있으면 우리도 편해. 그리고 이런 애들 치고 제대로 된 남자 꼬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쓰니도 그럴 겁니다. 왜? 제대로 된 남자들은 행실이 올바른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도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아서 남자한테 사랑을 갈고 하는 거 같아요. 쓰니도 그런 거 같고.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본인 인생을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안 그래야지. 그러다가 제대로 된 남자 다 놓치고 망하는 거야. 쓰니도 남친 놓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쓰니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그래야 고쳐요. 6번. 쓰니 입장에서는 내가 매력 오지게 폴폴 풍겨서 남자들이 대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거 절대 하나도 없어요. 잡아들이기 쉬워 보이니까 들이대는 거야. 오케이? 내 댓글. 그렇지. 진짜 매력 있고 이쁘면 오히려 남자들이 어려워합니다. 7번.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는 못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안 고치는 거죠. 옛날에 누가 이 얘기를 해줬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남자들한테 좀 실실 흘리고 끼 부리는 여자들 그거 중에 진짜 위험한 거랑 그냥 가짜는 거 구분하는 법이라고 했나? 아무튼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남자들한테 꼬리를 치더라도 다 같이 있을 때 흘리고 하는 애들은 괜찮대요. 그나마. 그거는 남자가 좋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답니다. 진짜 위험한 거는 단 둘이 있을 때 사람 바뀌는 거예요. 남자랑 단 둘이 있을 때 모든 남자한테 너무나 친절하고 그게 진짜 위험한 거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엄침한 것들은 겉으로 티 안 되고 다 둘이 있을 때만 그러거든요. 뺏어야 되니까. 근데 다 같이 있을 때 좀 앵갱거리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관종이고 남한테 자기 뭐라고 하죠? 여왕벌놀이 같은 거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면 뭐 할 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잘했다고 감사합니다.